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뉴스타파에서 김연아 전 의원의 동봉투 의혹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후로 김연아 측에선 이건 명백한 허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하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본인은 경찰에 이미 소명했고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를 인용하는 언론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모든 민영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그래서인가요? 이렇게 국민 뉴스라든지 굿모닝 충청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한 보도를 거의 대부분이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론이 사실관계 다 파악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보도했습니까? 지금 뉴스타파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김연아씨의 동봉투 사건을 1년째 뭉개고 있다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고향시의회 의원들을 동원했다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소 3천만원 넘는 돈을 입금했다는 정황이 있다 그러고 현재 고향 도의의 의원, 고향 시의의 의원들이 됐다 하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사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선 공천 헌금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같은 혐의로 박순자 전 의원이 구속됐고 하영재 의원은 체포동의원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에서 국힘 내부에 공천 장사가 만연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건 김연아씨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맹비난을 퍼부었다는 사람이란 겁니다. 심지어 본인의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닌 상황이기에 더더욱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많고요. 이런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민주당을 향해 했던 보도 그리고 검찰의 움직임이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향할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청년이 직접 김연아씨의 해임을 촉구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연아씨의 현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진작부터 당무감사 제보와 윤리위 제보를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하고요. 영상을 올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와 관련한 제보를 했는데 아무런 해신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계속 김연아씨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까지 당해선 외면했고 그러는 사이 뉴스타파에서 이 내용에 대해 관심 갖고 유일하게 귀 기울여줬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다음 주에 2부작 리포트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해서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언론에서 언제까지 못 본 척하는지도 함께 지켜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민주당 내부도 제대로 정리하고 인적 세신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인 고문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 24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민주당 내부를 확실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지켜봐야 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의 뻔뻔한 태도인데요. 평범한 국민은 몇만 원만 받아도 구속된다고요? 이러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본인 딸 문제부터 시작해서 50억 클럽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김건희씨 주가 조작에 대해선 왜 아직까지도 못 본 척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김건희씨를 매기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조국 전 장관한테 들이댔 전 잣대 100분의 1이라도 한번 들이대보라 이겁니다. 참고로 오는 5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가불선진국 출간 1주년 10만부 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리는데 여기에 저도 청년과의 만남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댓글로 신청 링크를 남겨둘 예정이고요. 조국 전 장관, 양지열 변호사 이분들과 함께 5월 12일에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9시 히드버스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